나는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밈에 이게 진지한지 모르겠어 이게 어느 순간 블랙핑크 친구들 투어 영상이 제 SNS에 계속 뜨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뭘 했길래 이렇게 뜨자고 해서 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저를 따라한 건지 저는 몰랐어요 따라한 분은 어떻습니까? 이거는 근데 좀... 이거는 뭐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조금 놀리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블랙핑크 친구들이 여러 제 솔로 콘서트를 항상 와서 봐줬거든요 근데 제가 무대에서 하는 약간 이런 비슷한 어떤 느낌의 행동들을 그 무대 뒤에서도 저한테 막 와서 막 오빠 여러분 이렇게 막 따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이 친구들은 그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다 블랙핑 진짜 귀염뽀짝해 너무 귀엽죠? 진짜 이 친구들 뭐 귀여운 뿐인가요?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고 최고! 2M2 1 2M3 5M4